자 메가비스트 크로스 어택커 변신 완료! 안녕하세요 하하 키즈톰입니다. 저는 하하 아빠구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장난감은 짜잔! 하이클론즈 메가비스트 크로스 어택커입니다. 바이클론즈 시즌4가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바이클론즈 로봇들도 새로운 게 등장이 되었는데 자 메가비스트라는 명칭을 쓰고 합체를 할 때 크로스 어택커라고 불리우는 것 같습니다. 자 박스 옆면 보니까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지오와 네오 슈트 디자인도 바뀌었구요. 자 바이크 색상도 바뀌어 있습니다. 자 지오는 원래 바이크가 빨간색 이었죠. 자 레오도 노란색 오렌지색 이었는데 자 박스 디자인 보니까 빨간색이랑 노란색을 쓴 바이크를 타고 있어요. 자 모션 체인저라는 장난감도 새롭게 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바이클론즈 5단 합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여드릴 것은 세이버 투스와 다이올프 이구요. 출시되는 대로 5단 합체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개봉해 볼 텐데요. 칼을 사용하실 때는 조심하세요. 짜잔 메가비스트 크로스 어태커 개봉했구요. 자 구성품은 간단하게 들어있는데 우선 사용설명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비스트 변신 방법 애니멀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자 반대쪽은 로봇 모드에서 애니멀 모드로 변신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어태커 바이클론즈라고 적혀져 있고 아 여기 그림 자세에 보면은 숫자 2라고 적혀져 있고 세이버 투스와 다이올프가 크로스 상태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자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고 자 뒤쪽 보면은 이게 패턴인 것 같은데 어 아직 그 장난감이 출시가 안 돼가지고 요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거 디스크 하나 들어있구요. 자 이번에는 무기가 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다이올프 전용 무기인 것 같구요. 자 이 뻘건거는 세이버 투스 전용 무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요게 변신할 때 꼬리로도 쓰이는 것 같아요. 자 로봇 모드일 때는 이 무기를 등에다가 장착할 수가 있더라구요. 자 요렇게 합체를 해서 등에다가 꼽을 수 있는 폰 부분에다가 끼우면 끝! 자 장착한 거 보이나요? 자 이것도 음성 기믹이 나온다는데 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들으셨어요? 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는데 아 필살기가 나오네요. 아 약간 소리가 작게 들리는데 좀 크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기 스피커는 이쪽에 있어가지고 앞면에서 보면 좀 소리가 작게 들리네요. 자 그럼 이제 크로스 어테커 로봇 장난감 살펴볼 텐데요. 아 이게 전체적으로 만듦새도 그렇고 아주 잘 만들었는데 동물형이다 보니까 로봇으로 변신하는 게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난이도는 제가 볼 때는 보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선 분리해서 각각 세이버 투스와 다이어 울프 모드로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이 한번 더 사라진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넣어줍니다. 자, 변신 완료 했구요. 동물용 모드인데 상당히 멋있죠? 관절도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니까 대신 변신방법이 약간 어려우니깐요. 설명서를 참고하거나 부모님 소환해서 변신시켜달라 하면 되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무기 꼬리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접어서 꼬리에다가 붙이면은 끝! 짜잔! 어우 멋있다. 다이어 울프도 마저 변신시켜 볼게요. 다이어 엔터장은 짜잔 자 다이어 울프도 완성 자 변신시켜 보니까 아주 멋있죠 자 다이어 울프도 꼬리를 엉덩이에다가 꼽아주고 자 두개 다 딱 보니까 엄청 멋있는데요 야 이게 동물형이다 보니까 어린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바이클론즈 메가비스트 클로스 아테커 장난감 멋있어 보이나요 으 랴 뜨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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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동물 모드일 때 미니 파일럿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등쪽이죠 이렇게 제껴보면은 파일럿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요 파일럿은 따로 빼거나 할 수 없구요 그냥 단지 여기에 그냥 고정이 돼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위로 제끼면은 짜잔 머리 큰 피규어가 하나 고정돼 있어 가지고 열고 닫아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이클론즈 새로운 시즌에 맞춰서 새롭게 등장하는 로보트 메가비스트 크로스 어테커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하 아빠였구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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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